이렇게 귀여운데 먼치킨이라고? 첫 번째, 꿈만 소박한 먼치킨 아네트 평범한 빵집 주인이 꿈이었는데 어릴 때 도와준 꼬맹이들이 시계관 최강자로 폭풍 성장한 것도 모자라 나한테 집착한다? 평범한 삶은 글러보이지만 남주 구원해주는 능력 여주라니 벌써 좋죠? 남주들의 집착도 맛있다 두 번째, 세계 1장이 목표인 타일리카 신이시여 힘을 주세요 그래서 다 피고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주는 어떠세요? 지난 생엔 착취면 당하다 죽은 만큼 이번 생엔 막내 온 탑을 찍는 게 목표라는 뽀떡이 있기만을 좋아하면 꼭 보세요 세 번째, 아빠 부자 리리스 여주가 너무 귀여운 탓일까요? 여긴 남주 후보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백댄 피셜 아빠 후보끼리 싸웁니다 여주 보살피기의 진심인 두팔 불출 남성과 그대 사이에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왁이 먼치킨 희롱하고 싶을 때 장충 네 번째는 쥐? 신데렐라는 망자님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일 줄 알았는데 연애 망하고 시름에 빠진 신데렐라와 그런 옥니를 구하기 위해 먼치킨이 되어 돌아온 아기 쥐 이렇게 작고 귀여운 찍찍이가 먼치킨이라네 귀여운 거 좋아하면 다니세요